이 게임은 이겨야 돼 더 있어 안 돼~~~ 이제 내 꺼야 나이스 아 진짜 막 탁치고 노래야 내가 절반 이상 넘었는데 10초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이 나이크 오 나 죽어 나 피가 10이야 잠깐만 리퍼 맥크리다 아 바로 이걸 힐팩을 먹었는데? 저버렸네? 맥크리 잘러 가야지 로드 로드 있어 가위다 아 미친 뭐야 얘 막 칼 붙자마자 죽었어 가자 왜왜왜? 뭐야? 니키 트롤이야 어 야 그래도 빨리 왔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안 튀겨지지 나한테 와봐 아 뭐해 아 이러면 나 어떡해 나 준비해 금이야 나 궁 55 이거 타면 안되는데 나 60% 나 60% 나 80% 오케이 아 방투랑 오케이 아 뭐야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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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이럴 때 석양을 석양이 아니 진짜 빠바밤앙 크아아아아아 그로디 이걸 석양이 하도 안맞아 왜 가자 나이스 아아하 진짜 왜 이렇게 웃기게 죽어 아우 진짜 왜 이렇게 웃기게 죽어 우와